안녕하세요 강서구민 여러분 이번엔 강서구의 이색박물관 기생충박물관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기생충박물관의 위치는 가양역 8번 출구에서 920m를 직진하면 보이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과 함께 위치해 있답니다 기생충박물관의 내부로 가기 전 기생충박물관 예약 방문 방법을 알아볼까요? 기생충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선택, 관람 예약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그 이후 아래쪽 예약 가능 날짜를 확인과 함께 관람 날짜를 눌러 예약 신청을 하면 끝! 예약 신청 이후 관람 예약 확인은 날짜, 시간, 연락처, 비밀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람 예약 시 기억해야 한답니다 이제 기생충박물관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관람 전 전시 해설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가이드온 앱을 설치 전시에 맞는 리스트 번호를 선택하면 음성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준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으니 전시실로 출발해 볼까요? 우선 1층의 전시실 1 전시실 1은 국내관으로 기생충의 이해, 역사 속의 기생충, 인체와 기생충 등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기생충들을 알 수 있답니다 기생충 박물관에는 아이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재미있게 기생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영상 자료와 아이들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체험기기 부모님의 추억을 말해줄 수 있는 전시들까지 아이들도 함께하기에 참 좋은 박물관이랍니다 다음은 2층의 전시실 2 전시실 2는 국제관으로 말라리아, 세계의 주요 기생충과 국제협력사업 등 더욱 다양한 기생충의 이야기를 알 수 있답니다 이러한 전시들 이외에도 1층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체험할 만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전시실 2는 현재 밥상머리 기생충 특별기획 전시가 진행 중이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생충 박물관을 찾아주신 강서 구민분의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강서구의 이색박물관 기생충 박물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민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강서구의 이색박물관 기생충 박물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